석양빛 밝게 비추는데 자랑스러운 대민국의 상징 꽃잎이 펄럭입니다. 대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으면 어떨까 대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펄럭이면 얼마나 좋을까 대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국가의 경축이래 국경이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마을마다 집집마다 휘날리면 얼마나 좋을까 꽃이 아름답게 미소짓는 따뜻한 봄 대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래라 대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름답게 희날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오늘도 마을마다 관공소마다 직장마다 아름답게 펄럭이네 감사합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황선기였습니다.